선승이라는 분들이 색즉시공을 얘기하는데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색즉시공이. 색을 쪼개면 공이 나옵니다. 참나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에는. 그래서 이 말은 불교적으로는 엉터리입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도 쓰긴 써요. 이 세상이 고정된 거라고 집착하는 사람의 상을 깰 때 쓰는 거지 참나를 지금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도 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간 악파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비는 내리지 않는다. 왜 비는 무상하니까. 쪼개면 실체가 없으니까 내리지 않는다. 비 맞고 있으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 앞에 한번 서보세요.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는 쪼개면 다 부품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없다. 집은 없다.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영수보살이 쓰는 대지도론. 이런 논리만 계속 나와요. 집은 없다. 쪼개면 다 기둥, 벽 이런 걸로 쪼개지기 때문에 집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어디 가서 하고 다녀도 여러분 진지한 사람으로 대지 못 받습니다. 이걸 세상에 이걸 가지고 견성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방편 중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달달 외우면서 이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내가 티벳 불교예요. 그래서 티벳도요. 티벳도 지금 더 나아진 거는요. 예전보다는 나아진 건요.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실제 각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거기 중생들한테 도움이 될 어떤 보살심을 가지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티벳 불교가 대승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뒀으면 아주 기족불교, 아주 전통문화 수호하는 불교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거는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대승불교하면 티벳 불교 치는 거는요. 전 세계 중생하고 만나면서 그 보살심을 가지고 만나면서 계속 수작을 하면서 좀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대승불교에서 제일 대접받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요. 산에서 견성만 주장하지 중생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대승설이 세계 나가면요. 우리나라 불교가 약한 이유가 그거. 누가 와도요.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이걸 팬이라고 해도 널 30방 때릴 거고 외국인 줄 벌써 놀랍니다. 이걸 아니라고 해도 30방을 때리겠다 그러면 빨리 잘못 왔구나 싶겠죠. 여기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도 않는 선문답을 알리면서 지도에 들어가요. 화두산 아니고 다른 거 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합시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가나선을 최상성선인데 이걸 무시하는 짓이다 해서 조계종에 반한다 해가지고 아주 탄압합니다. 무시해요. 가나선 아닌 걸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예전에 미국에서 선지도하는 스님이 오셔서 학단 강의를 듣고 자기 신자들한테도 제 강의를 권하고 직접 오셔서 하신 얘기가 한국 스님들 몇 번 불렀다가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티베시나 어디 다른 승려들을 부르면 다 와서 그 안에 왜냐하면 힌두교 요가하는 사람도 있고 힌두교죠. 다양한 종교가 와서 해요. 기독교인까지 와서 선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다 알아서 잘 지도해 주는데 한국 스님들만 오면 외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힌두교 외도다. 2단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겸상 못 한다. 힌두선으로 해라. 내가 제시한 방식으로만 수행을 해라. 이런 고집을 자꾸 부리셔가지고 안 좋아한다. 이해되죠?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실제입니다. 외도다. 2단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더 나아질 것 같죠. 자기가 사실은 포살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들은 다. 본인이 겸상했으면요. 힌두교인도 힌두교식으로 겸상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본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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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